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겨둔 간덤입니다 마이크를 첫번째로 펴실 분? 네, 맞습니다 자, 카메라 보시고 인간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, 잠시만 안녕하세요, 와대섭입니다 지금 사진 찍으실 때 제가 볼 수 없는데 이 영상은 여기 주소서 이렇게 찍은 맥주님은 여기 있선 가장 많이 찍은 맥주님은 이 영상은 무시하고 이 영상은 무시하고 이 영상은 무시하고 저 minute, 저희 다이오텍 근데, 다이오텍은 그 영상은 무시하고 무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셨어요? 제 말문을 진짜 막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흥미를 위해서 정말 신세한 일을 하시고요 너무 좋고요 저희는 5년도 너무 좋게 수고하시고 시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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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득 안 Been 와 저희 친구 예수입니다 예수님 제 여러분, 이제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기가 보고 계셨지만, 이제 화면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은 정말 칭찬하고, 이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. 그러면, 이제 화면으로 하고 있었는데, 오늘 저희가 48년까지 가는 거 보고 있어요. 오늘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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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금 팬여러분을 바라는 구독권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치지 않고 건강! 다른 분들 많은 팬여러분을 만나보시면 불러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다치지 않으십니까? 다치지 않으십니까?